제가 이제 김희선 누나 남편분 주영이 형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. 아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.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희선이 누나가 올지 안 올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 갑자기 누가 김희선이다 이러는 거예요. 기대 안 했네요. 네 기대 전혀 기대를 안 했죠. 진짜 김희선 누나가 오신 거예요. 진짜 털 달린 구두에다가 완전 드레스를 입고 오신 거 너무 예쁘게. 혼자 오신 거예요? 아니요 주영이 형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주영이 형님 네네네. 남편분하고. 남편분. 우리를 모르니까. 솔직히 난 주영이 형을 모르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여서 나만 모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. 주영이는 누구야. 남편이 생겼어요. 죄송해요. 아 저희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김희선 누나를 무대에 한 번 올려보자고. 나중에 희선이 누나한테 누나 오늘 너무 예쁘신 거 같다고. 오늘 이렇게 무대에 한 번 올라오면 난리 날 거 같다. 저희 공연이 더욱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 같다.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누나가 좀 이게 안 돼 안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. 역시 여배우인데 또. 그러면서 주영이 형 남편이 형을. 제가 살짝. 남편이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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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형을 딱 봤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. 저희가 계속 누나한테 무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. 우리 안 부탁이니까. 그래가지고 아 이게 실수한 게 아닌가. 아 이러다가 욕먹겠다.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. 저 끝에서 그 남편분이 남편이 형이 부르시는 거예요. 자꾸 와보라고.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. 나 진짜 이제 큰일 났다. 완전 욕먹었다. 이제 희선 누나 다 끝이다. 막 이러고 있는데. 무조건 시켜. 무조건 시켜. 무조건. 노래 틀면 무조건 올라가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 이게 왼독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희선 누나한테. 현나. 그냥 틀게 좀 이따 내려와요 내려와요. 아 안 돼 안 돼. 아 근데 MR은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약간. 약간 극한 스타일이더라. 그니까. 약간 극한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.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매니저 불러가지고 야 MR 어디 있냐 빨리 준비하라 그러는데. 저 끝에서 아 안 되는데. 사랑이랑. 연습하고요. 방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. 귀여워요. 김희선 씨 보인다. 네 이때 다 이래가지고 빨리 해가지고.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얘기를 했죠. 저희가 이번에 싱글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 거기 피처링을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. 사람들이 막. 김희선 김희선 막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여러분들 김희선 씨 보고 싶으세요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. 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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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대답지도 못했는데. 막 끝났 Snap 네요. 비밀 선. 비밀 선. 비밀 선 딱 그 순간이 히셔닌가 올라온거죠 무대에요. 어 피캉! 피캉! 하면서 다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로 저희가 최고의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김인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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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인선! 김인선의 무대를 올라왔지 않습니까? 남편분의 발음은 어때요? 남편이 형이 2층에서 아.. 내 여자다, 너네들이 어떻게 하겠냐 아아 친분이 있는 친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 연예인이 있어요. 연예인인. 저희 친척 언니가 연예계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유인현이란, 아니 today? 유인형 씨 사촌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있습니다. 니네 도망갈 수 있습니다. 저 친구다. 전설의 춤추.